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을 사자 할건데요. 봐봐요. 뭐가 생겼어요? 빠밤빵 상자 상자깡 하고요. 오디오 이벤트 맞고요. 맞고요. 쇼핑 새로운게다. 오 새로운거다. 전 한번 스타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내가 상자를 깔거에요. 꼭 그러면 다이너마이크를 9개죠? 그래서 10개를 모아해보겠습니다. 10개 어 다이너마이크는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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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해외 근데 좋아요 네 네 좀 도망갈 거예요 아 죽었네 너무 어렵잖아 사람들이 너무 잘해 아 진짜 아니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럼 보러요 뭐 뭐가 세게 사죠 좀 프랭크 갖고 싶어요 3초인데 프랭크를 못 가졌어 아 프랭크 쌌인데 파이퍼도 갖고 있어 파이퍼는 멀리 돼서야지 좋아요 지금 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역시 저의 숨 여기서 미끼를 쓰면 얘들이 오겠죠 좋아요 다 얻었네 창글로로 의식해 주지 불사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 아 미안해 아 끊 아 아쉽다 일곱 개 없었네요 진짜 아쉽네 아 그냥 대형 상자 한 개 깔까요? 아니야 메가 상자를 까야해 아 아 아 먼저 레츠고 옥 블루 이 여자 목소리는 못 내지만 시작할게요 레츠고 게임 아멘 얘는 잡고 이걸 어떻게 잡아? 아 3개나 깎였어 아 이걸 어떻게 잡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스타파워를 모아보겠습니다 나는 브이로그이다 브이로그 준비하고 옮겨 브이로그 브이로그 두명이사 브이로그 아니 굳이 너무 슬퍼요 아니 대형상자 까 대형 아니 아 근데 저가 메가상자를 깔 수 있을까요? 야 여기에 아주 멋있지 쇼핑에서 쇼핑에서 어 어 브이로그 어쩔지 춤추는데 스타포인트 3 4개만 모으면 끝인데 빨리 모으자 셀리랑 브이로그 4개 여기 끝났다고 한다 꼬이집 꼬이집 네 프렌드에서 저가 2위에요 대박 대박 프렌드가 26명 27이네 클럽은 클럽은 쩜 쩜 쩜 쩜 네 지금 지금 아 지금 네 지금 어 지금 네 지금 쩜 쩜 쩜 포기 쩜 쩜 쩜 쩜 쩜 쩜 쩜een 쩜par 쩜 쩜 쩜 저도 모르겠고 약해요 근데 왜 신화로 해놨지? 잠 좀 실례? 신화들 전설해보자 오! 신화가 이겼어 왠일? 신화가 이겼어 신화가 이겼어 신화가 이겼어 신화가 이겼어 전설해보자 해볼까 ',니의 왜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 네 또 도전하겠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 이거 와 이거 뭐임?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? 네 열 명 다쳤습니다 저 지금 메가 상자 깔려고 이런 거 와이파이 에러 생기면 망하는 건데 와이파이는 내 거야 와이파이는 내 거야 와이파이는 내 거야 으흑 여기 hinten 이런면 해 검색하면 안 돼 악 안 돼 이 맛은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공격성이야? 봐봐 이렇게 하니까 죽잖아 나 좀 겸손해야지 안에서 공격성이야 안에서 공격성이야 안에서 공격성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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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내가 여기다가 썩지 이걸? 비싸길 그래서 잘하길 잘하길 지흥유 귀엽다 잘하길 아니 6, 5, 4, 3, 2, 1 이 녀석이 네 지금 아빠가 왔네요 지금 보쌈 싸우고 있네요 아직도 59% 깎였습니다 좀 피하고 새로 문 닫아주세요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노한 복수가 되면 진짜 어려워요 이제 분노한 복수 되면 진짜 진짜 세죠 나 혼자서 못살아났는데 이역 모든것이 다 부셔버려요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어려운 공간이에요 제가 이쪽을 깰 수 있어요 크레이지 3도 안인데 마지막 티켓이다 마지막 티켓 제가 원래 티켓이 한 100개 있었는데 다 썼어요 오 레온 레온은 은신술에서 좋아요 점보라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나 썼어요 아 나도 이거 목자 파워크북 대키 목자 파워크북 이거 내 알겠지 ㅇㄹ 이거 보스가 앵그리 앵그리 보스 왜 나만 따라와 앵그리 보스 앵그리 보스 앵그리 보스 앵그리 보스 크레이지 아 크레이지는 못 깨요 아 너무 어려워 솔로우 슈다운 이래 보겠습니다 솔로우 슈다운 못 썼으니까 좋다 한 끼 한 끼 즐거운 세상 여기 상장한게 있었는데 중앙으로 가볼까 중앙으로 가면 죽대요 또 죽었고 사기꾼인데 사기꾼인데 90레벨 여기서 다 못 di 너무 어려워 다들 강한 거 갖고 있어 아, 브로그로 하면 되죠? 무릎도 강해 아까들이 저 갑자기 기습한 레오네인테 워리어? 하하하하 지나마 너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 아니 이제가 끝나다니 와 진짜 어렵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